그래, 의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어,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 배티의 병, 그 병에 대해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나와있지 않게. 배티의 병의 원인은, 그... 그 여자는, 날 미모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네가 해고된 지가 벌써 그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이번 일을 은폐하려고 든다면, 내 태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있는 가정스라고 귀신들이 있단 말이오. 액신님! 페리스 씨에게 말씀드려요. 어젯밤에 우리 루스가 그 어린 망령들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목사님, 만일 어떤 어둠을... 너희들 좀 누군가큼 밖에 이래도 한 마디로 볼 수 없겠네요. 하하... 아니? 그런 냄새를 키우기가 많네. 난 오늘 무서운 밤에 깜깜한 시간에 너희들이 찾아가고. 무시무시하심. 정말 멋지게 끝내요. 하하... 어젯밤에 우리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갑자기... 해줄 거예요! 앰프로크! 하하하하... 하하...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하하... 하하... 그렇죠. 모르신 말씀입니다, 레베카. 이건 어리석을 수혈관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레베카. 우리 루스는 정신이 홀로 있다니까요? 먹지도 못한다고요. 만일에 레베카마저도 더럽게 친다면 이 타락한 세계를 화염으로부터 받고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법정의 판결을 기다려봅시다. 살인을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혜이가 당신 부위를 살해하려 한다 말이오. 조혜 잘 보세요. 저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직자 매일중에 기도중에 웃은 죄로 교회 밖으로 두 번이나 쫓겨났었습니다. 기도중에 웃다리! 그땐 니아이가 스튜바한테 홀리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독신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부은다! 으악! 아악! 레베! 레베까지 꺼라! 레베! 레베! 너 저희들 마술을 걸고 있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보인! 그에게 애원해 보세요! 이건 자들시이고 허영심입니다. 가서 필요의 영국에 있겠습니까? 가서 그의 수치심을 벗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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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